예쁜 말 글짓기 예쁘게 예쁘게 우리말 글짓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재밌는 글 웃긴 글 감동적인 글 의미심장한 글 어떤 글도 좋아요.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로 직접 글짓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말 글짓기 지금부터 두 개의 단어를 불러드릴 텐데요. 두 단어를 모두 넣어서 한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두 단어는 바로바로 이겁니다. 소울푸드 소울푸드 요즘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나의 영혼의 음식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소울푸드 그리고 재채기 재채기와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감기였나? 이런 말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이 때 쓰는 재채기입니다. 재채기, 소울푸드, 소울푸드 이 두 개의 단어로 글짓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시면 생각나는 대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기하시고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울푸드, 재채기 두 단어로 글짓기 해주세요. 가나다 라디오 예쁜 말 글짓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울푸드와 재채기를 이용해서 글짓기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단어 소울푸드는요. 영어예요. 영어만 나오니까 긴장되는데 영어입니다. 그래서 소울, 영혼을 뜻하는 소울과 음식 푸드가 결합된 말이죠. 먹는 이의 영혼을 감싸주는 음식 또는 자신만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아늑하고 따뜻한 음식. 그냥 이걸 먹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힐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다 갖다 붙이는 거. 어, 이거 내 소울푸드야. 그래서 한국인 대부분의 소울푸드가 떡볶이 아닐까 좀 짐작을 해보는데 저만 그런가요? 전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 말은 우리말 순화어가 있어요. 소울푸드 대신에 위안음식. 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위안음식. 약간 좀 그래요. 아무튼 위안음식이라는 말로 2013년에 순화가 됐습니다. 소울푸드 대신에 위안음식. 어쨌든 뭐 위로를 받는다 이런 뜻이니까 위안음식이라고 하면 쉽겠고요. 또 재채기는요. 재와 채의 모음이 헷갈리죠. 재채.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가볍잖아요. 그래서 둘 다 아, 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채기. 발음이 좀 이렇게 환하다라는 느낌. 아, 이. 아, 이. 재채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재채기. 소울푸드. 위안음식. 이 두 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글짓기 다양하게 해주셨는데요. 볼게요. 또 7836님. 소울, 소울푸드 냄새가 나니 갑자기 재채기가 나네. 예, 취. 야, 너 지금 어디가? 재채기를 해. 소울, 소울푸드 냄새. 이렇게 잘 엮어서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5674님. 쭈디 반가워요. 어제 시로 힐링했어요. 소울푸드 먹고 싶은데 재채기가 나와서 눈치 보며 못 나가고 집에서 몸조리나 해야겠습니다. 재채기. 이거 아리성하네요. 하셨는데 재채기 할 때 어, 이로 제를 쓰셨는데 둘 다 아, 이.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다님. 소울푸드 챙겨줬는데 너무 매웠나 봐요. 정신없이 재채기만 하네요. 하셨고요. 8306님. 환절기인 요즘 재채기가 나서 나름 소울푸드인 육개장을 먹으려 했는데 주변에 파는 곳이 보이질 않아서 순댓국으로 위안 삼았습니다. 잘 써주셨고요. 5226님. 요즘에 소울푸드 하는 데가 많아서 떡볶이를 시켰는데 너무 매워서 자꾸 재채기가 나서 혼났어요. 저하고 위안 음식이 같으시군요. 떡볶이. 9832님. 소울푸드 얘기하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꿈속에서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와 따뜻한 할머니표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재채기. 아, 둘 다 어, 이로 쓰셨네요. 둘 다 아, 이. 라는 거를 했으면 따뜻한 할머니표 차를 마시면 재채기가 뚝끗일 것 같아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셨고요. 9708님. 지난번 소울푸드 떡볶이를 먹다가 재채기가 나와서 참다 보니까 고춧가루가 코로 들어갔어요. 어휴,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프네요. 어쨌든 소울푸드가 또 여기도 저랑 같으시네요. 떡볶이. 또 9152님. 마음이 울적해서 오랜만에 신랑이랑 단둘이 나의 소울푸드인 곱창구이를 먹으러 가서 기분이 좀 풀렸다. 그런데 신랑이 음식 먹으면 재채기를 해서 그냥 내 얼굴에 그만. 자기야, 이 싸해지는 분위기 어떡할 거야. 아, 이럴 때는 곤란하죠. 막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재채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또 괜찮다고 넘어가기엔 좀 찜찜하고. 그리고 막 음식에 대고 팍 해가지고 같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요즘은 진짜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의해야 됩니다. 1216님. 다희는 작고하신 어머니가 만들어준 위안 음식, 된장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맛에 접근하지 못하자. 예전에 어머니가 그 된장국을 끓이며 재채기하던 그 장면까지 흉내내며 그 음식에 다시 도전했다. 과연 그 맛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다희라고 이름을 써주셔서 본인 얘기인지 아니면 이게 뭔가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좀 극화시키신 건지 궁금해지네요. 5674님. 다시 배웠어요, 대채기라고 하셨고요. 크로바님. 저희 솔푸드는 떠나가신 엄마가 감자가루 만들어서 감자떡 만들어주셔서 맛있게 먹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을 때 재채기도 안 나고 잘 먹었었습니다. 그립네요 하셨네요. 진짜 각자의 그 위안음식이 뭔지 그런 것도 보내주세요. 9832님께서 소울푸드 할머니표 된장찌개가 생각납니다. 시골의 장독대만 보면 할머니표 된장찌개가 생각나요.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재채기가 싹 날아갈 것 같아요. 다들 진짜 이 위안음식이 한두 가지씩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날 아니면 진짜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여서 다이어트 신경 안 쓰고 오늘은 이걸 좀 먹어야겠다 하는 그런 음식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행복분자님 친구가 소울푸드적인 음식이 있다 해서 무심코 따라가 먹었는데 너무 매워서 끝에 재채기까지 나서 아주 혼났습니다. 친구의 소울푸드였던 거죠. 나하고는 안 맞는. 그 친구의 영혼은 달래주었으나 나의 코끝을 간지럽혀서 재채기로 마무리한 그런 음식이었군요. 서준서연 맘님이 아까 신청곡 들으시고 끼야! 오늘은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글짓기도 보내주셨어요. 초등 아들이 비염으로 밤새 재채기를 했어요. 피곤할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아들의 소울푸드인 갈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비염 물러거라! 또 우주맘님 저희 식구들의 소울푸드예요. 저는 떡볶이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죠? 맛난 걸 못 먹어봐서 그런가? 선곡 좋아요. 김건모의 노래도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나의 소울푸드인 등갈비 김치찜! 잡내 없애겠다고 후추를 거침없이 넣었다가 나온 재채기! 그래도 맛있다.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이게 왠지 현실감이 100%인 것 같습니다. 장민기님 소울푸드가 꼭 거창한 건 아니야. 재채기처럼 가벼워도 마음에 담기면 되는 거지? 위안 음식! 마음을 치료하는 건데 어감은 좀 딱딱하네요. 그러니까요. 위로 음식 정도였으면 더 좋았을 걸 싶어요. 민들레님 나의 소울푸드는 칼국수야. 재채기처럼 먹는 걸 멈출 수가 없거든! 이것도 맞네요. 김광회님 소울푸드가 뭐니? 기숙사 생활하면 음식만 봐도 반가워서 재채기가 나는데! 코알라님 재채기가 나는 쓸쓸한 계절에 소울푸드로 몸과 마음을 달래줘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다양하게 여러분 예쁜 말 글지게 해주셨고요. 오늘의 대상 장원은 대상 너무 거창했나요? 죄송합니다. 장원은 바로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민들레님 나의 소울푸드는 칼국수야. 재채기처럼 먹는 걸 멈출 수가 없거든! 이라고 하셨는데요. 민들레님 오늘 장원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은 분들 참여 감사합니다. 소울푸드가 선